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좋은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2019년 스포엑스가 열린대요 근데 이게 지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한국무역협회에서 동시에 개최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스포엑스에서 제가 홍보대사가 됐어요 자 마랑이 초대받았다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도 초대받았다는 거죠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예요 자 이번에 열린 스포엑스가 국내 최대이고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는 규모래요 근데 이 행사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면 헬스 피트니스, 스포츠 용품, 운동장, 체육시설, 캠핑, 자전거, 수산 스포츠, 다이어트 뷰티 등 굉장히 많은 스포츠 레더 산업이 스포엑스에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 자체는 480개에 사, 즉 회사가 480개나 되고요 부스 자체가 2050개 2050개! 2050개 부스면 몇 평인지 알아? 3천평 3천평만큼 클 수 있잖아요 그치? 자 일단 참여기간은 그러니까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은 2월 28일 목요일부터 3월 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즉 4일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아 나 가가지고 헬스기기를 사야겠다 아니면 뭐 한번 시험삼아 해봐야겠다 뭐 필요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행사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아니면 친구 가족끼리 가서 진짜 정말 아 스포츠 산업이 이렇게 크게 발달했구나 정말 스포츠 산업이 이제는 우리 한국의 우리 선진국가 헬스 선진국가가 되는구나 스포츠 선진국가 되는구나라고 직접 느낄 수 있어요 규모가 되게 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랑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안됩니다 구독 꼭 누르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 밑에 나눠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무료로 진짜 뭐 뭐니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감이 가시면 돼요 게다가 3월 3일에는요 마지막 행사죠 2시 45분에 마랑을 직접 만나실 수 있어요 2시 45분부터 3시까지 딱 15분간 마랑과 운동할 수 있는 에어핏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사를 하시다가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저를 직접 보셔가지고 저랑 운동하고 싶으신 인스타도 많이 와요 이메일도 많이 와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오라 이거야 와서 저랑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핏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30명으로 좀 제한된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장소는 어디냐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A, B, C, D 홀이 있는데요 그중에 D 홀로 오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무료 입장을 원하시면 사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 밑에 링크를 통해서 가시든 안 가시든 일단 신청은 해놔 친구 친구한테 알려주세요 인스타로 알려주시고 문자로 알려주시고 카카오톡 알려주셔서 일단 등록은 해놔라 행사 때 할 거 없다 아 할 거 없는데 마랑 만나러 와야겠다 나 만나러 오겠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행사를 참여하세요 정말 저랑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3월 3일 일요일에 2시 45분부터 3시까지 30명 정도밖에 올 수 없는 그 구간에 빨리 미리 오셔가지고 저랑 운동하시면 돼요 코엑스 3층에 있는 디올로 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30명이 넘었어 근데 일찍 왔는데 더 일찍 온 사람이 있어 운동을 못해 그래도 제가 그 이후에 다 여러분들 만나러 오신 분들은 사진 찍고 원하시면 제가 또 프리허브 여자 한정 해서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마치 벚꽃 축제처럼 스포엑스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과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코엑스 3층 디올에서 3월 3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스포엑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랑이었고요 로바 하겠습니다 로바